자 그래서 민준이 오시구요 자 지금 민준이가 선생님이 1시쯤에 이렇게 학원을 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숙제 냈던 것들을 어떤 학생들이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네 민준이꺼 열어보면 궁금한게 없어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다행히 폰이 폰이 없으니까 폰 말고 PC로 할 수 있어 네 컴퓨터로 쉬웠어 어려웠어 컴퓨터로 못해요 자 다음번에 할거 이제 짝수다 그치 짝수는 좀 열심히 해야돼 어 컴퓨터로 안돼? 뭐 방법을 잘 모르겠니 네 그래 알았다 나 컴퓨터에서 클래스 카드 쳐봤는데 응 입력한게 없대요 입력한게 없대? 여기서 선생님 다시 알려줄게 클래스 카드 이렇게 딱 치면은 뭐 나오지 그치 여기 딱 들어가면 돼 그치? 아 클래스팅 클래스팅이 아니고 클래스 카드야 응 레 할때는 아에 이 해야되고 그 그러니까 그 레 리우리언 레 레 했거든요 어 그래서 클래스 클래스 카드 해봤는데 입력한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응 그리고 거기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김민준이다 이거 알려줘야되니까 로브인 해야되는거 알지 그치 네 여기에 선보래 선생님이 한번 알려줬었어 아이디는 이거야 M I N J O O N 저게 민준이거든 영어로 그 다음에 민준이가 11월 22일 날 태어났다네 아닌데요 아니에요? 전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22구요 됐습니까 1122 그럼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아이디가 중복되면 니꺼 만들 수 없으니까 임의로 선생님 숫자를 넣은거야 저기도 흠 아 비밀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그 엄마 전화번호일거야 엄마 전화번호 아니면 아빠 전화번호 아빠 전화번호 민초리도 다니고 있는데 민초리도 해볼까 열심히 하고 있잖아 민초리 민준이는 이제 열심히 좀 합시다 그렇습니까? 아니 근데 폰이 없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컴퓨터로 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흠 자 어쨌든 자 알겠습니다 민준이 사정을 잘 알겠구요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자 아 아 아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가 될 것 같아 그럼 들려줄게 한번 잘 들어봐 d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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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따라해 쭉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거야 뭐라고? d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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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? d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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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? Dear 오케이 이가 이 소리 나고 R이 얼 소리 나니까 Dear 이름으로 가별까? 들어볼까? 뭐래요? F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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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d가 아니고 Fed F니까 저거는 P, A디야 Fed 이거는 Fed 이건 Fed 좋습니까? Fed 오케이 얘는 뭘까? Fed 뭐래? Fed Fed 이건 이가 갖고 있는 소리가 뭐가 있지? 얘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얘 글자 이름이 뭐지? E E 대표 소리 대표 소리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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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가 된거야 어 힘껏졌어 어 여기서 전 대표 소리 D는 D 앞쪽은 뭐가 될까? AD AD OK, 얘는 뭐가 될까? 엘리펀트 엘리펀트야? AFTER 뭐래? 그러다가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나요? AFTER 뭐래? AF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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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A는 A는 A F는 F는 T는 T는 R은 R AFTER AFTER 진짜 내 이름을 불러줘 A A A A A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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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deer 얘는 얘는 여기를 제일 많이 봐야 돼 딴 데를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알았지? deer 계속 봐 계속 날 보지 마시고 쟤를 봐 뭐라고? 새드 응 베드 베드 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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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보지 마시고 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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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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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딴 데를 보지 마시고 왜 베드인지 B가 B되고 E가 A되고 B가 D되고 B가 D됬어 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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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봐 자꾸 딴 데를 Nab 다음 친구들 다 한거야 다음 친구들 다 한거야 왜 배든지 생각하고 있어요 왜 배든지 생각하고 있어요 bed add after b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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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d 그렇죠 d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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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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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 deer fed bed bed add after ok 숭민이 복습 안했지? 네